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에 취하면 오늘만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또 그 다음 내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정치의 영향력이 큰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이 본래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러나 도처에 정령중 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자지우지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하루하루 살기에도 벅찬 생활인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점령군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도통 덜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13일부터 친문검사들이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이달 친문검사들 가운데 중심인물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올해 58살의 이성윤 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보좌했던 인물이 이성윤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 사람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로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자리 가운데 요직에 해당하는 빅3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다 거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구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는 최초의 지검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세 가지 사안입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가 합리적이고 자기관리에 굉장히 엄한 인물이다 그리고 세간의 가혹한 평가는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 가지 사건은 이성윤 씨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윤석열 총장을 조국 수사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이 법무부의 차관으로 있는 김오수 차관과 그 다음에 검찰국장으로 있었던 이성윤 국장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바로 윤석열 배제 수사팀 구성안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강력히 반발했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로부터 상당히 배제된 인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찰국장 인사 강행 시도입니다 1월 8일 날 통영지청장 출신인 류혁 변호사를 아주 힘있게 밀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바로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밀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대검과 맞붙으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공도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이제 실망한 것 이 부분은 검찰 인사 바로 직전에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동료들에게 조롱하거나 또 자칫 잘못하면 아주 언찮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꼭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본인은 문자메시지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문자메시지를 동료들에게 보낸 것은 그야말로 이 양반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제3의 관찰자들에게 심어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선택입니다 그가 자기관리에 능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평도 있지만 그것은 과거에 그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의 취임사에서 눈여겨보면 가장 강조한 것이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 그런데 앞에 인권 보호라는 것은 다 그냥 일종의 수사 필요한 수사고 핵심이라는 것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다 이런 설명도 또 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그런 검찰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중요하지만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왕급과 강도를 분명히 조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대금 행사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성윤 국장이 정권 관련 수사에서 지나치게 신중론을 펼침으로써 수사팀이 답답해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1과 관련 사건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어떤 행보를 할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그는 결코 친문의 비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현 정부를 상당히 옹호하거나 보호하는 쪽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동시에 정말 사건 자체가 지연되거나 지체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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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